오 엔저브유 요 왔어 위키 어 텔러 왔어? 어 나 왔어 이제 할거야? 어 재밌겠다 과연 잘 될까? 모르겠어 해봐야지 맛이 기대됐나? 나도 궁금해서 딸기 우유를 사왔지 와우 재밌겠다 재밌겠지? 그럼 같이 만들자 좋지요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찹쌀가루 150g에 찹쌀가루에 딸기 우유를 부어줘 부어줍니다 우와 240ml 40ml 더 부어줄게요 이제 이걸 섞어줍니다 오우 와우 오우 너무 딸기 색이 안 나오니까 수동색소를 넣어줘야겠다 조금만 넣어줍니다 우와 색깔 완전 핑크 우와 예쁘다 오우 색깔 예쁘다 오우 맞아 냄새 좋다 딸기 우유 향 전자레인지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부어주고 레벨을 안 넣어주 Godzilla 레벨을 씌워서 부어줍니다 ich 포뿐 줄어 주고 전자렌지에 2분 넣어줍니다 냄새가 좋다 다 됐지? 랩 열어서 한 번 더 저어줘 와 대박이다 와 다 된거야? 아니 이거 랩 한 번 더 씌워서 전자렌지에 돌려야 돼 아 몇 분? 3분 떡이 돼서 만나자 안녕 다 됐다 무슨 색일까? 열어볼까?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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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떡이다 맞아 이제 떡을 때려줘야 되는데 맵매 재밌어 맵매래 맵매 도마에 기름을 바르고 떡을 올려줘 이제 떼찌 해준다 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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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매 떼찌 맵매 와 나도 재밌는 거 할게 그치? 너도 해봐 재밌어 맵매 맵매 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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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매를 많이 해줘야 돼 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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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동글 이 안에 우리는 딸기를 넣을 거야 딸기 넣으면 예쁘겠다 그치? 맛있고 예쁘기도 하겠지 떡을 잘 펴서 딸기를 슉 떠주고 닫아줍니다 우와 딸기 모양 모찌 완성 우와 예쁘다 It looks good roll 우와 imer 예뻐 우와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자 무슨 맛일까? 기대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습니다 으 음 딸기 향이 막 올라오고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음 안에 딸기가 들어있어서 더 맛있다 와우 진짜 맛있다 딸기 우유떡이 맛있어 보이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요 좋아 딸기 우유로 떡만들기 대상공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